99골드 망고 딸기 50원 엘...불...엘불...엘불... 딸기가 빠졌잖아 불...엘불...엘불...고 딸기 50원 질단 절단 너무 굴인 것 같아 불... 부메라 형 스트라이크로 바꿔주세요 아니 이것은 딜카드가 나오네 수비카드 어디갔어? 어... 으아아아 어...연사 연사 연사 많다 그지 같은 것만 나왔네 음... 연속 택 저... 병법상 재생...불린 아...너무...무섭다 너무 무섭다 최대 체력에 비해서 재생은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 철의 타격 무고한 타격 빨리요 개명하란 말야 금속화나 최대 체력에 비해서 재생은 좀 약한 느낌 재생은 확실히 보초기 같은 거에 달리면은 좀 빡치긴 한데 네메시스나 보초기 같은 거 빨간 맛 리벤지 리벤지 실패했죠 형상이면은 육강령 잡겠네 아 왜 이렇게 수비 카드가 안 나오지 근데 수납자리 손에 담았렸다 배아버지 수납자리 배아버지 라이건 임받았습니다. 형상굿 이거는 화형이지 화형뽀다죠 근데 수비카드 왜 이렇게 안나오지 벨벳초코 물음표가서 내 꼬로미 찾아볼까 너무 아프다 오른쪽 쇳 때릴걸 실수했네 회생 흘려보내기 회생이 더 등급 높은데 둘다 좋아요 불풍기 사신 안나오나 아이씨 회생지 별걸 사신 찾아볼까 응 없어 완타 화염장벽 타락 터락 얼방 두개 여기서 얼방 빠질거같은데 터락 터락 숙소 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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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노 pp 지금 어 어 재생 포션 한 터만 빨리 먹지 음... 엘리트 갈까? 킹술 갓머니 칼질 이걸 초커가 아니 얼방이 안 빠져 흘려보내기 타락이니까 상속 갈까? 어디로 가지? 드디어 얼방이 빠지나 칼 탔을려고 했는데 실수 난관에 진화까지 내꼬로미 곤 내꼬로노미 곤 젠장 어! 사신이다 따갑돼 펜터그래프 살까? 킹터 갓레프 이제 형상 쓰고 존버하고 사신으로 따서 갖고 아우 형상 못쓸 뻔했네 아우 형상 못쓸 뻔했네 아우 형상 못쓸 뻔했네 너는 나의 것이다 아우 형상 못쓸 뻔했네 너는 나의 것이다 소환하고 나서 사신수고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 무적이겠죠 아니면 타락다리 무감 무감은 집은 없지만 다리도 괜찮아 보이는데 슬레코 망치도 괜찮아 보이는데 탱 음 불 보면서 잘 자면서 갑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연탄 신성함 주시죠 타락번들기 신성함 정상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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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실은.. 사실은 독서야 할걸 갑자기 발이 착오됐는데? 개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가지님이 다 캐리해 주시네 버스만 잘 타자 아예 초커 없애는 이벤트 없나? 힘의 봉인을 푸는 이벤트 없나? 손가락 하나로만 상대해드리죠 늘었어 걔는 2막에만 2막에만 있어가지고 다리 빨리 뽑아야 되는데 장난? 봐봐 바리케이트 바이라는데 사신으로 풀피 아예 초커.. 초커 때문에 이걸 긴장을 해야 되네 초커만 아니면 끝난 게임인데 챔퍼 필요 없겠지? 그런건 가지에서 뽑을거고 타락 빨리 뽑는게 중요하니까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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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지? 타락 아니, 파리 예속 나오네 피, 피 채우고 넘어갈 걸 그랬나? 제거할까? 회생을 쌀까? 회생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펜더! 아, 피 채울 필요가 없네. 어차피 자야 되고. 까마귀, 까마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까마귀때는 타락, 타락바리. 파워카드는 괜찮네. 다 나왔다. 그래, 무장해제. 이거만 열심히 나오면 돼. 다하, 다다. 사실은 조금... 아이씨! 야! 파워 고맙소! 야, 쟤 빡친 거 안 보여? 카카... 걔 빡쳤잖아. 아이씨! 아이씨! 사신 쓸거야. 사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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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카카, 허접색. 아야. 크... 풀피죠. 아, 뻔데이 괜히 썼네. 괜히 타락반들끼나오지. 아이씨, 뭐야 이거. 아니, 형상. 아니, 형상. 살려줘. 어... 무감각 나왔다. 이제 무감 나왔으면은 버티지. 아직 못 버티는데? 무감각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무감각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무감각 안 나왔으면 이거 죽었겠다. 무감각 안 나왔으면 이거 죽었겠다. 무감각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무감각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강호도 못하는데 어차피 아이 초커 좀 풀어줘 땅에 릴 게임이지 그래 와 미쳤다 무적적 무감각은 안 나온다 차모 속에 차모 무적 속에 무적 무적 아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담 걸렸어 풀피 신속 포션 참호 해즈 참호 무적 해즈 무적 무감각 안 뜨면 조금 비싸지겠는데 아 그래도 형상.. 인데요. 와 프리피 아야 아이씨 아와 프리피 행복 심장 허접색 허접색 이게 가지가 나오네. 초커 있어도 이기는구나. 적폐 캐릭터 수준. 적폐 캐릭터 수준. 적폐 캐릭터 수준.